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걸쳐서 조국사건 또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가장 눈에 도드라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입니다. 1968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 학사를 거쳐서 사법시험과 검사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2017년 5월 12일 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호흡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친소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당히 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진술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신까지도 궁지에 내몰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권력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서 우리들이 관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등장인물들은 일어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자신 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는 데 익숙한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행동은 이례적이고 때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형철의 진술입니다. 10월 23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일어난 사실 행했던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그가 검찰 조사에서 밝혔던 진술을 유리함과 불리함과 상관없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시 직함은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비위첩보가 저희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달랐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10월 23일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입니다. 초안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박형철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이 당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했다는 그런 조국 전 민정수석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던 상태였다. 이렇게 반박해서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자 공판검사는 이런 답변을 하는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그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유재수 감찰이 종료된 것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 언론 대응 논의가 이런 과정에서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진술했느냐 맞느냐 이렇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철 전 비서관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유재수 전 국장 비위에 대한 특감반의 첩보 근거가 뚜렷됐다는 정언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과 전 청와대 특감반은 정인신문에서도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청와대 특감반은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결국 끝에 가면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실대로 말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박형철 전 비서관이 했다는 것을 바로 법정에서 정언했습니다.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의 이 같은 진술은 조국 전 장관 기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런 지적을 아끼지 않습니다. 박형철의 진술은 함께 기소된 조국 백원우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사실상 불리한 주장입니다. 동료 검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이 불이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 현직 검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형철이란 그 인물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성품이 못됩니다. 이 같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행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반부패비서관을 얘기한 그 박형철 전 비서관을 두고 신문 지지 세력들 가운데서는 배신자라 이렇게 낙인이 찍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형철의 행보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그의 소신은 이번 경우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재판장은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과 다르네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변호인의 해명이 곧바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검찰 진술과 다르단 것을 재판장이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속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분명히 담았습니다. 사건의 범죄의 해미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우리사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예리하게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사건에 대해서도 박형철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 박형철은 범죄첩보수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는 해당 범죄첩보수의 생산 내지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하달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박형철 전 비서관의 자백성 진술이 없었다면 공소장에 도저히 담기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 내기는 박형철의 진술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은 무조건 옳거나 우리 편은 무조건 선이다는 그런 진영 논리가 강하게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은행은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울림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의 행보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TV,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구독으로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GONG TV도 함께 구독으로서 응원을 부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6일 날 두 얼굴의 사나이를 보고 강신민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4.15 선거 이후에 재인이가 윤석열 총장에게 임기 내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밝혔는데 이 점에 주의 바랍니다. 부정선거 조사하지 않는 대가로 임기 보장한다고 점점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여권 전체가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그런 시점에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메신저를 받았다는 투로 국감장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들은 이런 대통령의 행위가 대단히 자기 분열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의도나 저의를 정확하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피는 것은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발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내몰기 위해서 와글와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물 밑으로 선무공작 비슷한 것을 시도했다면 힘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려 있다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런 행동에는 어떤 저의와 의도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강신마님의 지적은 적합한 지적입니다. 강신마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후원자들은 댓글이나 의견을 던질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또 응원 댓글로서 공병호 tv와 gongtv 공tv를 함께 응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